한전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건설 강행에 대한 횡성과 홍천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신상 횡성군수와 허필홍 홍천군수 횡성과 홍천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횡성과 홍천이 참여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경과대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송전탑 설치를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